형, 여기서 한번 여행 한번 떠나고 올게 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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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그냥 총을 키고 그냥 앞으로 ㅈㄴ 달려 이때 그냥 상당자 씌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 창문 열고 왔다 존나 덥다 우리 KSP 아니 그거 안주 안하면 더 좋아 이러면 게임이 재밌어지지 어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안되겠다 너무 줄게 맸다 너 왜 이렇게 늦게와 이러면 더 재밌어 뭔 소린지 알지 이러면 게임 할 맛이 나 위안인가 아 아 잡았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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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먼저 가 빨리 빨리 아씨 오오오오 이거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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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조피 한조피 1쯤 Ross 한조 P1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형이 P1을 위해서 용기나서 잡았어 위도 피타길이야? 어이.. 지켜봐 어이.. 지켜봐 안이 가사니다고? 잘하고 오겠다 나 혼자 살게 형 오 형 키보드 만지면서 아이스크림 먹는거 지려 컨트롤 지려 컨트롤 지려 깜짝 놀랐네 먹고 있길래 오 어떻게 움직이나 했네 오 뭐야 이런거 어때 이런거 아다리 인정이야 내가 아 뭐야 라고 인증했어 아아 어이구 자라 삐따길 가자 가자 푸쉬하자 스모스스스스스로 나니? 맞네 와.. 레전드 올셰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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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살림의 욕 나는 그냥 그거야 I love you 어 이런 갑뿐띠 어? 나니? 어? 어? 아.. 아.. 어? 어? 나니? 어? 어.. 아.. 나니? 이거 쟤네 자리랑 쓰면은 나는 초월 쏘고 혼자 살아야겠다 아 이거 라인 살리고 나는 혼자 무수..무수일한다 빠져 나가야지 이런거 어때? 이기적인 선택 어때? 어 쟤네 멸치가 딱 좀 존나 써도 이길거 같은데? 형 이거 힐하면 라인 그거야 이건 내가 만든거 같은데 일단 해피엔딩 일단 해피엔딩 진짜 상대 메리시가 던졌어 이거 메리차이 어? 어? 긁자 긁자 아 아파 어 아파 보여 부활해달라는데? 아 이거 맞는건데 어? 아 써줘야돼서 그냥 레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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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다 어? 아 아 뭐야 씨이 바이밀 잘피엘이 진짜 멋있었다 오오 어? 이리, 잠시만 보여줬음 왜? 아 뭐야, 한 명이네, 헤드야? 아, 씨발, 너무 좋아 우리 한 명이네? 나이스 야? 야, 나 뭐 좀... 이거 살짝 빨리빨리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좀 살짝 깝이 안나는데 어 형! 형! 형 고마워 제 정당은 없지 않자 팍을 조심하면 돼 팍을 조심해야 돼 팍이 안 좋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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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나이스 잘하네 이때 자리할 빈망 아이스크림 인정 승리 아이스크림 정수 양대 2 공수 변경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가십시오 뭐야 라임 나 빨리 말해드려 저건 뭐라 해야할지 모르겠어 형이 형으로서 한번 보여줘봐 아이스크림 인정 진정한 사이 흐흐흐 땡큐 좋았어 으아아아악 뭐 어떻게 프로 됐냐? 어? 안고해 안고해 유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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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것들 아 B급이야? 오 오 누가 날길래 살면 누가 죽는데 우리 한자가 죽었네 아 이거 위도 위에 탑에 있더라 어? 형 안오는거 좀 수해 이거 안온다고? 형 와봐 와봐 형 포지션 망했다 이럴땐 더 공격적으로 해야돼 파이팅! 파이팅! 갑자기 저기 보다가 날 보길래 깜짝 놀랐어 바로 위에 있다 단 한.. 단 한 방 타났어? 레전드 나이스 어 저 뭐니? 과연? 어 오오오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? 일대일로와봐 일대일로와봐 누가 오나 슬쩍 보자 응파박했다 형 오 형형형형형형 뭔 차이었냐면 쟤네는 부조가 걸렸어 자리아 자리아 궁에 부조가 걸렸어? 그니까 자리아 궁에 묶인 한 명을 부조가 걸렸어 그렇지 라인이 빠.. 빠다질까지 했어 롤 아 이게 피해 우리 젠이도 우리 젠이도 어 탑 탑 탑 더 와봐 더 와봐 나랑 그냥 끝까지 가자 오늘 그냥 오늘 끝을 보자 너 나한테 신뢰를 주지 않았어 나도 미슨 나도 미슨 쥔쥔고가서 바로 내 손에 한 번이야 바른 아이지 아아 에어 에어 개 T-W를 했잖아 한 대팀에 기대마 아 나 레전드 싫어해 아 나 에피 에픽 좋아 에픽 내가 요새 한번 여행 한번 떠나으께 어어뢰뢰뢰 오어뢰뢰뢰뢰 이때 그냥 총알 키고 그냥 앞부분 존나 달려 이때 그냥 상담당 여태 개신ière 하나 instructions 일단 1번 떠나 볼께 오오오오옷뭐뭐뭐뭐뭐 이 때는 그냥 총알 키고 그냥 이 때는 그냥 상단자 캑십장 남겼더 차례 살짝 피해주고 왼쪽가니까 왼쪽갔다가 또 이리로 탈출 가지고 다시 일로가다가 일로 가다가 일로가다 일로가다 이리. 양키X8 사망 저거 야타로지 내가 탈탑을 해요 형이 이걸 구간해봐요? 형 고마 이때 고마 이때 고마 이때 고마 형 갔어 이 형이 다 하는 각인데 이겼다 수고하셨습니다 GG 앙킴 뭐 뒤? 어 내가 아니구나 난 줄 알았어 오 그런 차이가 있어 그런 차이가 있어 그런 차이가 있어 고마